국회 사무처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 설치된 전시작품 80여 점을 무단 철거했습니다. 전시의 취지는 시민을 무시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결력,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력한 언론 권력, 권력의 신혈을 자처하는 사법 권력을 신랄하고 신명나게 풍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12구 참사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하고 희생자를 기리고자 했습니다. 이에 탈법, 위법, 불법, 주술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을 풍자하는 작품을 한데 모았습니다. 정권 앞에 줄 서느라 제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일부 언론에 대한 풍자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곧 부당한 권력에 더는 시민들이 압사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기본권입니다. 이 같은 국회의 본질적 역할을 망각한 채 예술인을 억압한 국회사무처의 야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웃자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덤비는 국회사무처입니다. 국회에서 전시하려다 철거된 2023 굿바이전인 서울은 정치 풍자의 수준을 넘은 국가 원수에 대한 인신 모독입니다. 저질 전시회를 공동 주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처신도 한심합니다. 정도라는 것을 망각한 채 자극적 요소만을 살려 선전선동하는 모습을 버리고 품격과 예의를 갖춘 국회의원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제발 이성을 찾기 바랍니다.